이 판 진짜 레전드 이 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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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지만 우리에겐 콩콩이가 있다는 거예요. 잊지 말아요. 아 산은 산이요. 무는 물입니다. 레버. 황금브라. 어 잠깐만 이것도 지금 좋은데? 요거 있고 요거 있어서 지금 리븐도 나쁘지 않거든? 계속은 안 쓰더라도 느낌 있는데? 불안과 립은 욕심이야. 하지만 콩콩이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황금 콩콩이를 하나 더 만들면 스탯이 백백이 넘어갈듯? 어 너도 불안이야? 천벌이 필요한데? 천벌이 필요한데? 천벌이 수상 그렇지? 그렇지 콩콩이에 다 뜯어별고 죽어버려라 그렇지 갓콩이 킹콩이 짱콩이 어? 내가 죽었는데? 좀 샌데? 이 녀석? 잘 싸우는데도 졌다 하지만 너 미친 지금 이거 있기 때문에 요것도 되게 좋거든? 불안이나 요거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면 요거 하나 사놓자 황금불안 만들어지면 어? 아 이걸 해야돼? 이거? 야 무? 야 잠깐만 일단 영능 눌러 영능이 날 인도해 주실거야 아 그건 아닌데? 황금리브는 좀 오바 아닌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지금부터 뭘로 까도 돼 사실 이거 황금불안이잖아? 이거 있으면 뭘로 까도 돼 아 진짜로 돼 아니긴 뭐라냐 니들이 뭐라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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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지금 시간가입 싸움이야 무조건 사는게 맞아 이건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지금 소름끼쳤거든 좀 아닌거 같긴 한데 그냥 아 근데 온숨매 나왔잖아 아닌게 아니야 아 진짜 아닌게 아니야 아 골랐지 골랐지 갑자기 나 이거 질거 같은데 갑자기 급체대전환 독성 하나 둘 셋 넷 이겼죠 근데 찌끄레기 다 죽으면 안돼 여기서 찌끄레기 나오거든 그렇지 이겼잖아 그렇지 찌끄레기가 나와 그렇지 좋아 황금불안에서 황금불안에서 갑자기 체제전환 게다가 덤이 한번 더 가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시립빛 같은거 찾으면 아 얘는 지금 안압치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차피 첨보도발 독성 다 말랐으니까 이거는 개체수 줄어들어 난 지금 버프를 찾아야 돼 버프를 잠깐만 콩콩이 잠깐만 근데 잠깐만 아니긴 뭘 아니야 키우는거 일단 봐 야 그 잠깐만 야 야 아니고 바뀌고 독성 하나 팔아? 아니야 일단은 아직 덤이니까 좀 더 봐 덤이니까 좀 더 봐 쌍란? 이거 쌍란 뽑고 콩콩이? 야 안져 안져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이기기 무조건 이기는데 아니 안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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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져요 이거를 이거 먼저 죽으면 질수도 있어 에이 설마 잠깐만 지나? 이거 지면 레전드 안 지지 않을까? 첨보 다 벗기고 이거 이거 잡아 리븐 잡아도 괜찮아 어? 잠깐만 이러면 얘가 때리면서 지나? 안 지는데? 이거 있잖아 5 6에 30 안져 안져 얘가 이거 이거 안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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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이 투입한단 이거 쓰면은 이거 쓰면 뭐 30일 30일 되나? 그 다음에 황콩이 하나 더 나오면 갑자기 콩콩이에서 뭘로 갔다가 다시 콩콩이로 어? 나 지금 소름끼쳤어 나 지금 소름끼쳤어 하수린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어? 어? 야 잠깐만 꺼져봐 야 꺼져봐 자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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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 하수이는 줄었지만 곤 사이좀 합치면 안 돼 야 이거 뭐야 아 아 아 야 이거 뭐야 내 맘대로 해도 돼 무슨 게임이야 이거 맞아? 아 아 아 아 콩콩이는 거들뿐 거드는데 30일 30일이야 흐흐흐흠 킹콩이는 거들뿐 이 찌끄레기들이 천보를 벗겨주자 안 벗기는 체력이 높아져서 여기 좀 세다 근데 어 잠깐 지겠는데 야 지겠는데 근데 자리 없을 때 어 자리 없어 오케이 자리 없을 때 얘가 깨었어 황금알이 아니라서 이거 아 이건 좀 아쉽다 아 이건 좀 아쉽다 얘가 이기 얘때면 이길 것 같아 쿵쿵이 때문에 이거 아니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흫 멀록도 징글징글한데 쿵쿵이가 있어 자 쿵쿵이 두장 나오면 멀록 한자리 비우구 쿵쿵이 사자 멀콩멀콩 멀콩멀콩 콩콩이 다시 보네? 멀콩멀콩 갑자기? 이거 뭐 있나? 뭐 다 바르자 질풍이고 뭐고 그럼 되지 뭐 그리고 히드라 하나 사자 생삼, 질풍? 질풍 하나 도발 생삼 히드라로 첨부 뺏기기? 어디 잠깐 잠그고 히드라 한 턴 써 야 이게 뭐야? 멀콩멀콩 멀콩멀콩 샵, 샵 아 그렇게 바뀌는 거 아닌데 아까 이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당신은 승리자에요 콩콩이가 거의 한 50, 50까지 크고 기계도 막 20, 30까지 컸는데 거기서 갑자기 멀록으로 바꾸더니 다시 콩콩이로 가더니 거기서 내가 바꿀 때 물음 펼치신 분들 많을 거야 지금 가는 거 오버 아니냐 아니었어 왜? 황금브란이 있었기 때문이지 편집자 보고 있나? 어이 편집자 일 안하나? 보고 있어요? 이 판 진짜 레전드 내가 한 판 중에 쭈아맹 키운 판과 더불어 핵 레전드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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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우와 철면수심 매드무비 하이힝 아 이번 판은 진짜 역대급이었다 코발트 아래 리븐데어의 콩콩이도 39, 39까지 큰 상황에서 그걸 다 갈아엎고 멀록으로 갔다가 다시 콩콩이로 갔다가 다시 멀록으로 미쳤다 레전드다